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글자로 딱 꺾어버리니까 차라리 진짜 이 큰 4 5 4 5 5 5 5 5 5 4 5 5 오늘 사귈이 왔습니다 이 날씨를 보여주세요 카메라! 오! 집에 없더라고 저러다 보면 고객님 멋있죠? 너무 신났다 한 방에 있어요 사귄 한 방에 있어요 한 방에 있어요 헤헤헤헤 마지막으로 아.. 아.. 아구 그거가 그거가 안에 탕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